니미의 이상한 ASMR 안녕하세요 니미들 니미입니다 지금은 11월 아니 미안해요 제가 지금 술을 마시고 왔어요 샌드박스 스태프분들 연말파티 갔다와서 술을 좀 마시고 온 상태여가지고 정신이 조금 안좋습니다 지금 11시 11분입니다 오늘 디미를 이상한 ASMR 다음 왕뚜껑입니다 라면에 일정 왕뚜껑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이어트중 아닙니까 지금 2.5kg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낸 컨텐츠가 있습니다 티미의 한입말 ASMR입니다 이거를 딱 한입만 아주 깔나게 맛있게 먹고 게스트분이 나오셔서 이걸 다 먹을거에요 제 옆에서 아 여러분들 이 마이크 좋아요 제가 원래 예전 마이크가 여거에서 검정색 마이크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이제 ASMR마이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깜빡한거에요 아주 그냥 근데 스트리밍으로 처음으로 ASMR했을때 이걸로 했었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구여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걸로 계속 갈까 생각중이예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때요 Geg글로 달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크으헉 미안해요 하하 약간 지금 기분이 조금 좋은 상태여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미안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해 하하하하하하하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호요유 소리가 되게 천둥치는 것 같다 그러면 왕뚜껑 물 받아올게요 갖고 왔습니다 오 마이 갓 아 맛있겠다 어떡해 여러분들 먹고싶어요 원래 술 마시고 난 후에 라면 엄청 땡기거든요 원래 다이어트 도중에 술 마시면 안되는데 오늘 파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흡입했어요 어떡해 면이 익는 소리가 들리죠 면이 익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저 조금 떡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답정너 아 미쳤다 이때 비벼야죠 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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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하얀색 옷이야 하필 하얀색 옷이야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괜찮아요 어떡해 다 먹고싶어 하하 와 냄새 좋다 역시 왕뚜껑이야 저의 마동석 발툭 마동석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한입먹 한입먹 이럴거면 다 먹는게 낫나 하지만 잠이 더 질xi검다 치즈ufaru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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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게스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참박수! 부탁드립니다 게스트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죠? 라면 부러가는데 언제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나 다 먹어버릴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슈지입니다 게임 크리에이터 네 게임 크리에이터 유지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유지님이 저 대신에 다 먹어 줘야 돼요 제가요? 네 아니 지금 내가 라면이 엄청 땡겼거든 안 그래도 변화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유지의 이상한 ASMR 시작하겠습니다 네 맛있다 맛있어 아 미쳤다 헉! 제가 양심상 어른 안 먹었거든요 살찔까봐 어우 참 잘 끓였네 ㅎㅎㅎㅎ 불닭 좋아? 어 불닭 좋아 아씨! 흐흐흐흐흐흫 흠 잠깐만 사랑해주셨어 아..무기 무기 무기나 무기 해치 제발 절용기 흐흑 죄송합니다 흐흑 흐흑 흑 흑 흑 흐흑 허 мас pra 국물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에 아까 차량 좋아달라니까 별로 안 먹고싶다고 그랬는데 엄청 잘 먹었네요 아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술 마셔서 그래 술 마셔서 지금 다이어트 진짜 얼마나 해주셨죠? 일주일 넘었습니다 아 일주일이요? 몇 킬로 빠지셨어요? 2.5kg요 2.5kg요? 네 다음 주에 바로 다시 찍겠네요 아 근데 저 이거 AMS만 처음 하는건데 어 상당히 소리 괜찮죠? 어 소리 되게 멋진게 하네요 그치 그치 자 이게 마지막 마지막 면발을 한꺼번에 아씨 멋있어 쓸어보여서 한 번에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마지막 한발 아 진짜 맛있어 아 이 맛이야 근데 나 좀 너무 편태같은데? 맞아 그치? 어 전봉전봉 소리 났는데 기분이 나신가이다 다 마셨어요? 아 정말 식사자세로 하셨네요 아 정말 행복한 한키였습니다 놀리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거 같아요 아 진짜 안났다 그럼 다이어트는 원래 네이부터 하는거에요 아 근데 오늘 좀 많이 먹어서 진짜 자제해야돼요 진짜 근데 이미 오늘 끝났어 그러자 여러분 티비에 이상한 L S M R N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전영상은 여기에 구독버튼에 여기에 있어요 그럼 안녕 안녕